반갑습니다. 종교해 주신 메가스터디 학생 여러분, 스플림 수학의 이현수호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2019학년도 9월 학력평가, 지난해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해설 강의를 끝내고 총평을 진행할 텐데, 이번 시험은 여러 가지 특징을 담고 있어요. 지난번 학력평가에서도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 메시지를 전달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해설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복습을 좀 했고, 강의를 좀 들으셨으면, 이번 내용을 통해서, 이번 시험은 좀 어떻게 출제됐구나, 한번 같이 좀 느껴보길 바랍니다.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등급컷을 좀 확인해 보니까, 확정은 아닙니다. 메가스터디에 올라온 등급컷 보니까, 89, 81, 72 이렇게 나와 있어요. 1등급컷은 조금 내려가거나 비슷하거든, 항상 1등급은 우리가 고2 문제이지만, 이제 9월달쯤 되면 어느 정도 좀 올라가요. 항상 3월달은 좀 낮고, 6월과는 좀 올라가서 3학년 되면 좀 확 올라가는 편인데, 89면 아무래도 굉장히 좀 높은 편이죠. 선생님이 6월 학력평가에서도 얘기했듯이, 이번에 개정교육과정 들어서서, 뭔가 좀 많이 달라졌긴 한데, 상위권 학생들의 실력은 굉장히 좋아졌어요. 예전보다는, 예년보다는 아무래도 지금 학년들이 학습을 굉장히 잘하는 편입니다. 1등급은 좀 좋아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컷이 이제 확확 늘어나죠. 확확 늘어나요. 문제는 뭐야? 이게 어느 정도 낮은 점수를 받아도 3등급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등급에 집착을 하는 학생들이라면 뭐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 70몇 점 받아가지고 3등급 받는 게 결코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운데가 텅 비어있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공부를 좀 하는 학생들은 좀 많이 하고, 어느 정도 수준이 되지 않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단대로 문제를 좀 쉽게 출제를 해도, 여러분이 가운데는 텅 비어있다. 뭐 이런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일단 그렇게 상황이 만들어졌고요. 6월 학력평가보다도 훨씬 쉬웠습니다. 보통 이제 학력평가의 기준은 나형보다는 가형이 좀 우선시지가 되는 건데, 가형 후반부를 좀 촬영해 보고 나니까, 복잡한 삼각함수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던 게 가장 첫 번째 특징이에요. 삼각함수 여러분들 공부할 때 가장 좀 애를 많이 먹는 단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식들도 많고, 유형들도 많고, 개년들도 많고, 보통은 좀 킬러 문제, 후반부에 배치되는 문제들이 보통 그 단원에서 출제가 되는데, 복잡한 문제가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자, 수열 단원에서 20번, 20번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특히 21번 같은 경우에는, 작년 수능 문제, 29번 변형 문제거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수열의 합을, 절대값 취해서 복잡하게 제시를 했을 때, 식을 쫙 늘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왔다는 거죠.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3학년 문제들에 비해서 고1, 2 문제들이 좀 관심 좀 덜 받고, 그러면서 6월 때는 심각한 문제가 좀 생기기도 했었고, 그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좀 묻혀버렸고, 여러 가지 안타까운 선생님의 심정이 좀 있었는데, 지금 드디어 이제 수능의 흐름을 좀 빨리빨리 도입이 되어서, 고1, 2 학생들이 문제를 풀 때에도 최근에 경향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조금은 좀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학습 방향도 좀 중요하겠지만, 지금 학력 평가에서도 충분히 좀 좋은 문제들이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였고, 그 다음에 29번 30번에서도 이제 함수의 그래프를 다루는 문제거든. 특히 가형 친구들은 1단원이 이제 지수로그 함수라는 게 있잖아. 지수로그 함수 문제가 상당히 좀 항상 좀 어려운 편인데, 나형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그럼 그래프를 이용한 복잡한 함수, 절대값을 취해서 꺾어서 올리다든지, 여러분 아직은 미분이 좀 들어있진 않았지만, 그런 단원이 미분과 합해지면 굉장히 좀 문제가 난이도가 올라가거든. 근데 그런 걸 항상 3학년 대서 대비를 하니까 좀 어려운 거야. 근데 이번 시험에는 29번, 30번 두 문제 다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한 문제가 출제가 되면서, 어려운 20번, 21번, 29번, 30번, 네 문제 전부 다 최근에 경향을 좀 반영하는 문제가 나와서, 상당히 좀 좋은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난이도도 어렵지 않으면서, 학생들은 풀기가 좀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분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상당히 좀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자, 이제 앞으로의 학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살펴보면은, 문제는 쉬워졌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등급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집니다. 공부를 안 하는 친구들이 많다는 뜻이죠. 여러분이 수학을 절대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어느 수준 정도만이나 도달을 하면, 안정적으로 1, 2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전에 지금 개정교육과정 전에서 치러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시험들에서는, 간격이 좀 좁습니다.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아무래도 지금 1, 2학년 시험이라 그런지 몰라도, 공부를 하는 친구들은 보통 상위권 아이들의 포진이 되어 있고, 중간에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을 해도, 충분히 좋은 점수 받을 수 있는 시험이 되어버린 거죠. 절대 포기하지 마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수능 관련 기출문제를 미리 학습할 것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일단은 여러분이 수능 관련 기출문제를 1, 2학년 친구들이 풀어볼 기회는 별로 없어요. 일단은 문제집을 구매를 해도, 보통 내신에 좀 집중이 되어 있고, 푸는 문제들이 고1, 2 기출문제 같은 경우가 많은데, 선생님 강의에서는 보통 3학년 수능 문제를 다 기출문제로 풀어주거든. 물론 촬영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수능 관련 기출문제를 풀어보면, 훨씬 더 시야가 좀 넓어져서, 이런 학력평가 문제를 대비할 때 훨씬 더 용이할 거라는 게 선생님 생각이고, 그런 흐름이 이제 반영이 되기 시작하는 것 같아. 앞으로 이런 기조가 쭉 위지가 되면 좋겠지만, 당장 이번에 고학력평가만 딱 보더라도, 문제가 상당히 좋은 수준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내신의 흐름 또한, 수능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음이란 표현이 뭐냐면, 여러분이 내신하고 학력평가를 좀 구분해서 공부를 하는 바람에, 학력평가는 당장에 좀 벼락지에 할 필요가 없고, 꾸준히 공부를 해야만 성적이 나오는 시험이다. 나는 평소에 안 했으니까 좀 어쩔 수 없다. 잠깐 쪽팔리고 말자. 이렇게 실은 넘어가는 건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지. 실제로 선생님 수강 후기나 아니면 글 올라오는 친구들에서도, 학교 시험이 이번에 3학년 시험 기출문제에서 출제를 한다고 하더라.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고민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미 내신 시험에서도 3학년 기출문제에서 많이 소수를 끌어다 오고 있거든. 여러분들이 1, 2학년 과정에 있다고 해서 거기다 멈추지 말고 조금 더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무조건 유리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가요학 문제가 선생님 생각에는 지난 시험보다는 훨씬 더 좋은 수준으로, 한편으로 다른 이야기를 좀 하자면, 그게 이제 오류가 생기는 바람에, 물론 문제가 잘못된 건 아니야. 문제를 이제 그런 식으로 풀면 120분을 한 문제에 다 써버려야 되기 때문에 이상한 문제로 변질돼 버렸던 건데, 그런 문제를 이제 출제하고 해서 아무래도 좀 이견이 좀 있었겠죠. 욕도 많이 먹고, 항의도 많이 들어왔을 거야. 그러면서 좀 약간 위축이 된 듯한 그런 모습이 좀 있어요. 너무 좀 이렇게 매니아틱한 문제로 변하는 게 아니고, 아, 그래도 평범한 수준에서 학생들의 수준을 얼마든지 평가할 수 있다. 이런 좀 냄새가 나는 거지. 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에도 시험 좀 잘 본 친구들이랑 비교적 깔끔하다는 느낌을 좀 받았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좀 많았을 거예요. 아, 그런 흐름이 좀 반영된 좋은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번 시험에서 평가에서 제외가 된 경기 학생들, 친구들도, 이 강의를,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기춘문제 꼭 다운받아보셔서 풀어보는 게 무조건 좋을 것 같고, 여러분이 이제 될 수 있으면 내신학과 학력평가 좀 완벽하게 구분해가지고 학습을 한다기보다는, 꾸준히 수학원 같은 지나간 범위에 대해서 복습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면서, 진행해 나가시는 게 좋아요. 복습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매번 강의에서 말씀을 드리고, 퀘스트 찍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새로운 책을 사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책 위주로 복습을 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도 어차피 새 책은 이번 겨울받도 많이 살 거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서 학력평가 좀 준비하고 싶으면, 공부했던 것 위주로, 그 다음에 이런 시험 같은 거, 적어도 일주일에 하나는 좀 많다 싶으면, 한 달에 한 해 분, 두 해 분 정도, 여러분들 꾸준히 풀어보면서 실력을 좀 체크를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아무쪼록 여러분들 이번 시험 보다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 선생님 강의와 총평,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